이 곡을 며칠 전에 SNS에서 봤어요. 너무 재밌는데? 이거는 매튜가 웃는 게 겁나 무서워.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. 미디엠, 마인이 정말 매력 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, 사실. 더 해야 돼. 드랍에서 터져나오는 시원한 SNS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걸 들어보면 진짜 청량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정말 바람을 연상케 하는 카드만의 하몬으로 그 곡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진짜 남녀 사이에 처음 사랑을 시작하고 그런 설레는 마음을 안 보고 사랑을 이제 하잖아요. 그럴 때 그런 거 같아요. 그 뭘 자꾸 보시는 거죠? 아니요. 컨넥테인먼트! 졌어. 아이재. 졌어. 우리 여기서 한 분 좋아했어, 아까. 어떻게 이룰 수가 있지? 제작진분들의 의견을 모아서요? 솜, 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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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,sa, 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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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. 아! 아, 낮에야? 제작진분들 양심이 없으시네. 아잇, 제, 세. 너무 일찍 끝났어, 여러분. 이거 진짜. 아직 아니잖아. 왜? 아직. 아니. 자. 아. 따 따. 야! 야! 내가 하자고 했잖아, 섹탕아! 우승팀 이런 거예요! 이게 우승팀입니까? 이게 여러분의 우승팀입니까? 파이팅 한번 할까? 하나 둘 셋 그린사 한 거야 아니 마이크를... 마이크 손이야? 하나 둘 셋 밑으로? 하나 둘 셋 파이팅! 하나 둘 셋 배가 조금 아파서 잘 들었어? 나 칭찬해줘 토! 프론토에서 성공적인 공연을 했으니까 론 오늘 힘을 다해서 토! 토할 때까지 마시자 무슨 상 받고 싶어요? 대상 대상? 대상이긴 한데 양심이 있잖아요 그럼 소상 데뷔욕인가 싶을 정도로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노래 때문에 계약했어요 잠시만요 보통은 계약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이 세 분은 이미 모아져 있었고 제가 갑자기 합류를 하게 됐는데 근데 저는 혼성그룹인지 모르고 저 잠깐만요 생각 좀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 노래가 꼭 내 거 해야겠다 뭔가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서 그러면 질문 오나나 아니었다면? 오나나 말고 다른 곡이 좋았다라면 들어왔겠지 올라올라로 들어왔을 건가? 안 들어왔지 안 들어왔지 오나나가 좋다고 해서 솔직하네 3 2 1 2 2 2 3 2 2 2 3 3 2 2 3 2 2 2 3 2 2 2 2 2 2 3 2 3 2 2 3